안녕하세요. 오토사운드 인식입니다. 저희는 BMW Z4 2012년식 차량에 옥수를 개조하여 블루투스를 장착한 후 블루투스로 음악 듣기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또한 하이패스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. 그러면 블루투스로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이 제품은 주말까지 기다리게 되니라 시간을 발열하고 시간을 발열하고 공통하여 계십시오. 옥수 테이블은 중앙 컨설터비에 있지만 대조전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. 내 몸은 저기 시계만으로 기도합니다. BMW Z4 차량에 옥수 개조 후 블루투스 장착과 블루투스로 음악 듣기 동영상이었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 유튜브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